안녕하세요. 뉴스핀 KYD 정치인터뷰 저는 정치부 김윤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전대덕 22대 국회의원이시자 그리고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현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직 민생 오직 대덕 박정현 당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22대 국회가 막 개원을 했는데요. 대전 최초의 여성지역구원으로 원내 입성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당선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사실은 조금 유감입니다. 최초가 좋긴 한데요. 대전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그래도 이번에 두 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믿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즐겁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두렵다 민심이 두렵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의원님도 최초의 여성지역구원으로 같이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 좀 지난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을 탈당하셨던 현역 의원님들과 본선을 치르셨잖아요. 그런 공통점도 있으신데 좀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그리고 평화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겠죠. 심판이 결국은 심판은 사실은 제3당을 통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민주당이 다수 당선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나가보면 두 번째가 제가 구청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선 7기 때 구청장하고 민선 8기 때 도전했는데 안 됐었는데요. 민선 7기 때 구청장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한 여전히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대전의 7석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변 없이 민주당이 전석을 사수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돌아오셨던 지역 민심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심판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대전 광역시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민심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산무라고 얘기하거든요. 산무정권 그리고 산불 불통 그리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분권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죠. 특히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에게 더 표를 몰아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어요. 이번 민주당이 민주연합까지 합쳐서 175석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일부러 나가셔서 실제는 171석이죠. 이번 성적표 자체에 대해서 당이 받았던 성적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을까요? 일단 공천혁명이 사실은 본선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혁신을 통해서 45% 정도 물갈이를 했고요. 그 물갈이 된 분들이 사실 좀 억울한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윤정부와도 잘 싸우고 했는데 그 지역지역에 조금 특색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이를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투표를 통해서 그 물갈이가 된 거가 결국은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높인 그런 결과를 저는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 주신 기대 이런 게 한 편이 있고요. 또 한 편은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주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제1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꿔라 이런 요구가 오히려 더 강한 거니까 사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그걸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이제 잘해야 되겠죠.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대차게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그리고 또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열심히 추진해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깨가 무거우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전 지역에서 또 타이틀이 있으시죠. 의원님이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으로 좀 오래 활동을 하셨어요. 네. 올해는 아니고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제가 두 번째 재선에 도전했는데 되지 않아서 그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잠시만요. 좀 대전 YMCA 그리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 금강 운하 백지와 국민의 행동 이런 단체에서 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난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오셨을 때도 그런 이력이 좀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관련해서 22대 국회에서 다루고픈 환경의제라든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는 제 정치인으로서의 박정현의 과제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거고 두 번째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분권 균형 발전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지렛대가 뭘까를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지렛대의 중심에는 기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분권 균형 발전도 사실 기후위기라는 중심을 갖고 좀 확대를 해야지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2대 때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될 거고요. 사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겁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2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안에서 2억 톤 중에 25%만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30년 불과 3년 안에 나머지 75%를 줄이는 계획을 올 초에 발표를 했죠. 이거는 윤석열 때는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희는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리백이 뭔지를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리백을 모르면 국가 경제에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리백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의 막말을 했는데요. 아리백 모르고는 세계 지구 시민으로서 지구 안에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22대 들어가면 일단 기후위기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제도나 법을 재정 또는 개정하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정부가 탄소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정부도 사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체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럼 지방정부가 그런 일을 더 잘했을 때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더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대덕구에도 대전산업단지가 좀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도 연계하시는 방안 생각 중이시죠? 제가 이제 구청장할 때 대덕형 아리백이라고 해서 대덕구에 이제 대전산업단지가 있고 대덕산업단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기업 기반을 둔 산업체는 몇 개 안 되고 다 이게 좀 중소기업 작은 산단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 에너지 권리공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태양광을 입혀서 거기서 이제 생산도 하고 서비스도 배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게 좀 더 확대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산단이기 때문에 혁신 산단으로 새롭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또 그린 산단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에너지를 사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태양광을 공장 지붕에 입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 제도의 문제 때문에 조금 막 이렇게 앞서서 가지는 못하는데 그런 제도들을 조금 개선하고 그래서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실제 전체 기업을 주변에 있는 동네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좀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만큼 좀 그런 여의도와 연결고리를 찾는 일도 의원님이 특화되신 분야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희망 상임위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어요? 일단 지역의 이슈나 지금 제가 기후위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로 따위면 이제 산자위가 가장 적합한데 일단 산자위는 좀 하반기에 고민을 하려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행안위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행안위를 가려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태원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문제도 그렇고 국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국민들 안전 문제가 내팽개치는 그리고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여러 제도나 법안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안위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저희 지역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 내용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권균형발전 특히 제가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안위를 선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세수구조가 문재인 정부 때 6대4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세수구조를 좀 혁신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지역이 지역 나름의 지역발전 그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그게 결국은 다 재정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고요. 네 번째가 앞서 기후위기 말씀드렸는데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중앙정부가 그 지방정부를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틀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과제 그 다섯 번째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대덕구에서 제일 먼저 지역화폐 정책을 냈고요. 그 정책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대전시 전체가 지역화폐를 만드는 데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선거 때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났을 때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나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행안이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행안이 지명을 해주시겠죠? 제가 최고위원이니까 좀 그런 게 있겠죠? 네.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님도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강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역화폐만큼 민생문제를 적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골목경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익이 가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가면 재래시장이나 골목경제의 다양한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또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화폐는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을 조금 부여해서 그것이 그 지역의 골목경제 재래시장에 쓰이도록 해서 선순한 지역경제를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무대보로 이걸 안 받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하실 일 정말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덕구청장으로 지역정치에도 좀 힘써오셨으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상 중인 대덕 지역 현안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3뿌러스 2라고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는 어떤 후보라도 대덕구의 현안 문제, 이 문제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플러스 2는 이제 저 나름의 정책인데 이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는 뭐냐면 혁신도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구가 연축 지역에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아무런 가시적인 내용이 없어서 혁신도시를 가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지역의 산업단지를 혁신해서 그린 스마트 혁신 산단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대덕구는 철로로 동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조차장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개발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철로를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도시만에 통과하는 철로는 지하화한다는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철로를 지하화하고 그리고 조차장 부지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해서 대덕에서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청년 주거시설을 넣는 것이 가장 현안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중앙에서 열심히 움직여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 4년 동안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도나 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나머지 플러스 2는 하나는 대덕구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주거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들도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앞으로 10년 안에는 조금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교육 환경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가 5개 있는데 4개가 인문계 고등학교고 1개가 이제 기술고등학교인데요. 사람들은 조금 질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1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약으로 보니까 대전이 사범대학이 있는데요. 사범대학이 있는데 사대부고가 없는 유일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광역시 중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대부고를 입지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특히 충남대학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한남대학이 사범대학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연축 지역에 사대부고를 입지시키는 게 공약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의사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의사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민주당도 동의를 합니다. 정부가 지금 2천 명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2천 명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그 의사들이 책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덕구는 사실 공공병원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보은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전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 두 개의 공공병원을 일반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곳은 보은 대상자를 위한 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곳은 산재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산재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 공공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500병상 정도의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적십자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기관을 통해서 대덕의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지금 차곡차곡 다 생각을 하고 계획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대 과제는 우리 오래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플러스 2에서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 입지하는 거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체도 같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교육부도 압력을 좀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곧 공공교육 확충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고 계획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좀 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16일이죠. 그러니까 딱 2주 전에 국회의원 의장 후보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당초에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의원님이 유력하게 예상이 됐지만 그 최다선 관례를 깨고 우원식 의원님, 오선 우원식 의원님이 당선이 되셨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들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님께 지나치게 당력이 집중되는 것을 좀 우려한 당선인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나왔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해석은 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내 중심 정당으로 그냥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 정당사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당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공천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당원이고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사실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당원들이 열심히 또 선거운동을 해서 본선에서도 우리가 단독과방 이상의 후보들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당선되고 나니까 당원들의 생각과 당선된 분들의 생각에 약간의 간극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당원들이 그것까지 가타붙다 하는 거는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당이 비대위원을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2021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지고 그때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원내대표도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사퇴한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원내대표를 뽑을 때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그때 투표권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뽑는 과정에서 우리도 좀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처리로 아니 네가 뭔데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 왜 참여하려고 하지? 이런 눈처리를 저한테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그리고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셨지만 해석을 하면 제 나름의 해석을 하면 그런 눈처리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주장을 한 거는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대표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거부, 브로킹을 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원들의 생각이 그때 제 심정이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뽑아줬고 그리고 당신들이 물론 뽑지만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을 뽑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우리가 당신들을 뽑았으니까 목소리가 반영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지금 국회가 잘 못 받아들인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런저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이번에 당선자 중에 당직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6가지 정도 앞으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또 발표하기도 했고요. 저도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이 일정 부분 그게 이제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건 좀 논의를 해야지 되고요. 사실은 대표성은 30%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은 지금 시작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당원들의 의견들이 그냥 의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도 좀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배 의원님들하고의 여러 토론들도 또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토론들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저는 당원 주권이 확립되는 대중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자립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워크숍에서도 당원국 신설이라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백브리핑 때도 그런 말씀들을 대변인님이 해주셨었던 기억이 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2대가 이제 개원이 되면 우리 내부에 의안들이 나올 거고 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과의 토론도 지난번에 우리 당선자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성을 이어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그 농성장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당원들과 여러 논의를 했는데 이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당원 참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 의견들도 나왔고 조금 더 의견들을 수렴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과 어쨌든 이번 선거에 당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여러 요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의 제도로 정착되는 게 이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전당대회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참까지는 아닌가요? 8월이니까요. 대표님 연임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관측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대표님 본인 그리고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대표 개인에게는 괴로운 과정이겠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당의 대표를 한다는 게 특히 제1야당의 대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특히 총선을 지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괴로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당원들 요구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당원들의 요구의 핵심은 총선을 잘 진두지휘해서 단독 과반을 넘는 대승을 이룬 대표라서 그 대표 체제가 조금 더 이행이 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총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 대워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괴로우시겠지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원들 한편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표하실 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대표를 흔드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탈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말 대표로서의 역할을 이번 22대 때는 조금 더 잘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잘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일 대우로 합치된 목소리를 내는데 연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어쨌든 한편에서는 싸우고 한편에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양쪽 날개로 움직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가장 지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사과를 하고서 영수회담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 입원하셨을 당시에 휴가 가시기 직전에 안부전화를 직접 걸었다. 이렇게 되게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서특필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인간적 도리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과 제일 야당의 대표이기 전에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적 도리 아닌가요? 그게 대서특필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지금 힘들 과정에 있고 대통령실이 얼마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전까지는 없었던 사실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또 최근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 관련해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민주당 측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 최근의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정신 못 차린 거죠.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린 거죠.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늘 윤석열 대통령은 말다 행다였습니다. 말 따로 하고 행동은 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아 저거는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어떤 걸 하기로 했으면 저걸 안 한다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과정인데요.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게 4년 5년까지 아직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 3년의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힘겨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번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는 의회와도 협력하고 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되는 국정기조를 바꾸시기를 강곡하게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역사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한 지도자를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국민들이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으로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리고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는 방안으로 투트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민주당 역시도 탄핵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거대 의석을 보유한 제1당 민주당 역할이 22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좀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의석도 많고 다른 당에 비해서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맏형으로서 야당과 잘 협의하고 관련된 민생이나 민주주의 또 남북문제 관련한 일들을 잘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역할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지난 21대도 사실은 협치를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대치 국면이 되고 결국은 이제 민생법안도 이번에도 거의 불발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는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시사도 있고 해서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일단 협치를 하려고 하면 테이블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듣고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 주장은 온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정부에서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여당이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렇게 조금씩 좁혀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연금개혁안도 우리 원래 45%안도 조금 정부안이 44%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조금 물러서더라도 하자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여당 같아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당과 용산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파트너십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나오셔야지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열려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그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사실은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22대로 넘어가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더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뇌관이라고 여겨지는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한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과제를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으면 여기가 페널티를 받나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관련해서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도 법안을 낼 텐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국관리법이나 노란 봉투법이나 지난 21대 때 통과되지 못한 거부권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민생법안들을 22대 때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서 다른 야당, 개혁신당이라거나 조국혁신당이라거나 다른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제 협의를 같이 해야지 될 거고요. 사실은 그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반대하는 의사는 없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야당 연대를 통해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부권 행사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랬을 때 여당에서 양심 투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열심히 또 설득하고 해서 거부권도 넘어서 이런 민생법안이나 국민안전법안은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을 텐데요.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일단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으로서의 소외가 좀 궁금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제 중앙정치나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충청권을 대표해서 왔고 사실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의 여러 문제, 정치적인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을 했지만 지역의 목소리 그리고 기후위기나 이렇게 아직은 사회적 의제로 확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잘 법안이나 정책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게 제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최고위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읽고 가는 그런 국회의원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개원국회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입장이 있잖아요. 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좀 지역구민들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 지역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약자를 늘 지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여의도 국회도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강자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빗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국회는 약자와의 만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늘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정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열심히 추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대덕구잖아요. 대덕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대덕구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대덕구민 옆에 가까이 있어서 늘 함께하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의원님 개인 지역 활동으로서 좀 기대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불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고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댓글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면 코리아 유스트리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